계속 가보도록 하죠 얘들아 졸..졸..졸잔다 시청자분들이 날라차게 한 번 하면은 애가 기력이 확 빠져 식사좀이시네 쪼끔만 더 하면 어..지금 쪼끔만 더하면 쪼끔만 더하면 저 발기 발기 그냥 폴짝 폴짝바퀴를 배울 수 있는데 이렇게 저 가까이 가면 안 돼 어 뭐야 왜왜왜 얘들이 뒤치기를 되게 잘해요 조심해야 돼 어 한방에 안죽네 머리를 감염자들은 머리를 한방에 딱 노리면 한방에 빵 죽기 때문에 이런 ut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얘 Smol 양쪽으로 왔어 양쪽으로 난리도瓦 protections 이리 졸리자니까 안 졸리게 할려구 애들이 나를 굉장히 좋아해 주는데 손 Sent 오오오 안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너무한거 아니야? 야 다와가지고 이게뭐야 아유 진짜 죽어 임마 아 손 내놓고 아아아아 이씨 뭐야 이게 책이래 아아아아 에너지 썬데이 지덴가? 잔 재떠리로 밖에다가 왜 내놨어 이거 여깄어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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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레벨업 어어 일레벨만 더하면 뚜레 지내요 강탈당해요 잔 흑 있어야하나.. 무게구치는데가.. 근처에 없나 분노 이거 순간 컨트롤는 정말 중요해 한 번 조금만 실수하면 그냥 에너지가 푹 달아가지구 지금 이쪽 이쪽에 있는데 야 야 야 쓰러졌나 여기에 지금 고치는게 있는데 여깄네요 고토 유발 소리 이 위에 올라가면 있었던거 같은데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 안돼 igner 어디어드려? 오 confront 뭐야 뭐야 엇 나는 원패물도 없단 말이야 어 누구야 누구야 어? 어 우선 원패물도 없어 나쁜 놈들아 어 화염병이다 한번 볼까요? 에너지 없나? 솔도 많은데 솔도 다 먹었나 보네 지금 하는 퀘스트는 어 여기 뭐 있었어 이거 녹음하는거 이거 에너지 없나? 아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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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에너지가 하나도 없네 이런 개 똑같은 어 어 잠깐만 이쪽으로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아 이쪽으로? 오케이 일로 내려가서 왼쪽으로 돌아서 육자 어 야 얘는 어떻게 잘하고 오냐? 야 화염병 하나 받아 뜨겁지? 나 에너지 좀 먹어야겠는데? 얘네 이걸 먹어도 되게 조금씩 차요 한 두칸씩 차 개뿔같이 조..조.. 똑같이 차 저기네요 어? 아 아 아 아 아 위로 올라갈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네 오오오 자 오오 아이구 아이티 오오 야야야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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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너지 있다 여기 에너지 있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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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긴데 저건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여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위로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이 건물 여기? 여기로 위로 올라갈 수 있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없을 것 같은데 어? 어? 뭐야 뭐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오오 하 하하 희하 아아아 후 하하 동영상 이예 브랜디 샴페인이나 있으면 좀 없어 없어 여기 못 올라가요 올라가는 데가 없어 밖에서 올라가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우 얘들 아우나 일어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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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야야야야야야 아 이게 무기가 이걸로 바뀌어있었구나 아 여기 올라가는 데 있다 여기 있군요 하나 둘 하나 둘 둘이겠네요 에너지다 아 저 저 차는거 봐 에너지 완전 개미 똥구마 만큼 차 이렇게 두번째 했구요 그 다음에 여긴데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시는 왜 이쪽인데 이쪽이야 여기 여기죠 저긴 또 어떻게 갈 수 있냐 야 여기 가는 길이 있군요 어 아니 난간도 못 넘어오네 바보같은 놈들 야 머리는 헬 헬멧 쓰고 써서 75밖에 안다네 오오 에너지 왕 왕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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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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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bukan 일단 어깨를 , 어이구, 하나,둘,셋,셋, 아유 어깨가 안잘려 아! 오케이! 아자아 아 이게 이걸 보고 이케 아이케 어우 ㅈ..ㅣ..ㅣ..ㅣ..ㅣ.. 비읍 어우 처음부터 달랠? 2000에 달랠 200만원이나 갖고있네? 자, 네번째 스피커 어,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우, 달릴 수 있으면은 아유, 어, 에너지 떨어져가지고 아우, 뭐였어 올라가는 길 마, 저기 점프에서, 아, 점프에서 가야되는데 야, 여길 점프해서, 뭐 이걸 못가냐? 저, 원반 접수때문에 그런가? 이게, 패드가 패드가 이상해 델데가 있고, 안 델데가 있고, 막 그러더라고 이쪽인데? 여기 올라가서 점프해볼까? 혹시 모르니까, 한방 더 맞고요 오케이, 아, 됐다 야, 저기 또 어떻게 점프해? 달려서 점프해야되는데, 저기 오케이, 아아, 다행이다 아아, 다행이다 이런건 exchanger 나 1마디 나 인마 아이 어어어어어어 오오! 안돼! 아아아아아아아아 자리 떨어졌어 쯧! 아 이게 마우스로 하면은 키보드 마우스로 하면 안그런데 이쪽이었나? 어디였지? 어 이쪽이었는데? 맞는데? 히힛 아 여기구나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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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유유 떨어졌고 자 정확하게 오케이 잘하네 여기도 히힛 어 아아 자꾸 떨어져 이이씨 바보냐? 주인공 아이차 됐다 하나 바보 아 또 떨어졌어 아이 나 진짜 이이씨 오케이 아아 됐다 어이씨 말도 안되네 여기 뭔데 근데 애들이 맞지? 아 아 여기 애들이구나 죽어볼래? 아 아 으흐흑 으흑 으흑 그냥 죽었네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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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수야 저격수 이런소리들이잖아 일단 저기로 뛰어내려볼까? 야 총내놔 총 총 총어디냐 이거 총어따 올린거야? 총 4개 어? 부엌칼 버리고 고물같은 부엌칼 부엌칼이 고물같아서 버리는거야 황금 너클도 버리고요 얘네들은 총소리 듣고 달려오는거 같진 않아요 어우 다행 brokers 쟤 Bye 얘네는 소리되게중 둥감한거 같은데 그것 또아닌가? ㄷ 오오오오오오 coefficients 왠지? 이퀴라이저 찍고 있네 와...이씨 겉춘적이네 여기가 많아야들 아오오오오오오씨 어 차 위에 올라왔네 어? 자동으로 올라왔네 왜 고맙다야 아니 자동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겨우 또 저기가 있네 등따기 등따지 등따지 딱 내놓고 아 이거 언제 죽여 이렇게 80명밖에 안닿네 그니까 쟤를 죽이려면 접착시 폭탄이 있으면 쟤를 한방에 죽을 수가 있어요 와봐 임마 와봐 임마 와 임마 따라와 너 죽이면 깜빡치 많이 주잖아 아 부지ITHMA 전기 한번 아아 아트북 어후경 teaching 달지vad 하겠네요 헐크에안 밭초기 아 수리해야 되는데 어! 아트폭,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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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아서 발차기 할 뻔 했다. 헐크의 발차기. 아이, 수리해야 되는데. 에너지, 여기 에너지 있었잖아. 오케이. 롤라러 롤라르 롤라를라 랄라라 다했어요. 우와伊 쳐어? 덜... 작, 곤총, 어, 곤총! 파란색인데? 파란색 곤총인데? 아 이제 파란색 권총때문에라도 해야되네 아 나 귀찮아가지고 안할려고 했는데 권총을 파란색을 둔대잖아 태양가까지 가야되네 여기 먹을 거 있지 않나? 다 먹었나 아까? 여기 상자있네요 상자를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만 왠지 여기 이거 올라가야될 것 같은데? 왠지 여기일 것 같아서 여기쪽으로 왔는데 오우 떨어질 뻔했어 지금 여기다 맞나요? 왜 이러날거지 뭐 너도 내가 다 알아 어떻게 아냐고 여태까지 속아온게 몇번인데 자 하나 이건 저기에요 오 에너지 에너지 아이씨 잠만 여기는 지나가는 길이 없네 이쪽을 반대편으로 지나갔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가는 길이 없는데 여기가 음 음 음 음 음 음 저쪽인데 음 음 음 음 그래서 몇번 갈수있는길이 없네 음 흠 그러게요 아아 돌진종비 이름이 돌진종비야 돌 진 돌진 돌진 앞으로 자꾸 가 얘가 나도 앞으로 가면서 때려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권총 파란색 권총이라 초록색이 파란색이잖아요 그 다음에 보라색 맞을거야? 그게 순서가 이 쪽인데 에너지 에이씨 어? 여기 근처였는데? 어? 뭐야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이씨 어? 여기 맞는데? 이쪽인데? 아 저기 안에 있구나 저기 안에 들어가야되나 저런데? 아 여기 타고 가야되나봐 좋아요 혹시 제가 사용할게 할게 무기 리볼버잖아 버려 자 이번에는 이쪽인데 이쪽이죠 얼마나 멀리 있냐 어 여기 꽤 머네 이쪽으로 가면 안될거 같구요 어 여기 뭐 할거 같냐 이쪽으로 뛰어낼거 같을거 같애 야 이 여기를 이렇게 한 발자국 그냥 올라서면 되는걸 가지고 왜 이렇게 못 올라서냐 바보탱아 어 무기 수리하는데 있었어요? 어 그러네 무기 수리하고 가면 되겠네요 저기 위로 올라가고 일단 저기 오케이 우연인지 시 우연인지 여로 하아 뿐 씨 세명.. 세명밖에 안되니까 오케오케 오오케에 어? 의료상자? 아니 의료상자를 의료상자도 못 먹어? 버려 이거 자 이쪽인데 어? 여기 거기 아니야? 어어어 수리 수리데 수리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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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임병은 없네 자 수리하구요 이건 팔자 이제 이거는 숙소주 달달가는 팔자 좀 쓰다가 팔아 저 별 쓸모가 없다 자 여긴데요 음.. 이멘토리가 다 차가지고 못 먹는거야 헷.. 또 미치야 이거? 어? 아 또 밑에있나 본데? 오오 안돼 안돼! 와 에너지 단거 봐 여기있어 여기있어 와아 에너지에너지 이제 나 없을걸 이제 나 없을걸 에너지 이제 나 없을걸 에너지 조명 의료상자 하나있네 이번엔 저쪽인데 일단 와봐 한명씩 한명씩 와봐 일단 와봐 이게 갑자기 뒤에서 옆에서 막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씨 짜증나게 감염자 아 오호 맞을뻔했어 지금 경계 경계 어 이거 뭐지? 아 이런데 아이디카드가 있네 저거 다 모으면 뭐 주나? 야 저거 게임 이거 많이 해봤지만 저거 다 모아본적은 한번도 없어요 아이디카드 저도 나름 솔직히 나름 꼼꼼하게 뒤지고 간다고 뒤지거든요? 네 오오 이거 또 선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거야? 오오 아유 맞았어 오케이 어... 이거 어딨냐? 아 저 위에 있네? 오 에너지다 에너지다 가뭄의 담비같은 에너지들 이게 이 프로나는 이게 에너지가 되게 조금차 그 여자의 개는 막 최소한 저 초코바같은거 막 빨간색 초코바하면 4칸 차고 3칸 차고 막 그러거든요 다했네요 아 다했어 다했어 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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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러 가자 어 되게 멀리까지 왔네 200놈이터나 가더라고 SG에 땐 어서오세요 달려 아유 달려 지 달리고싶다 달리는게 안되네 천천히 걸어가야죠 뭐 오 아 어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한방에 등록수고했잖아 저기 저기 올라가자 저기 올라가자 저기 올라가자 저기 올라가자!!!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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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아 못 올라 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 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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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간다 안 돼해 오오오오오옥 올라가라 x5 아아 안녕히 있어라 왜 아주군 왜 다들 친구 올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가 아 안맞네 좀 맞아 봐 먹을 거 먹을 거 없어 인나 먹을 거 없어 그저 왜 이렇게 가 인나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없애 지그재그 지그재그 달리진 못하더라도 지그재그 오 Euu 오오오어얷 아흐우우우 가만못해 진짜 ㅇㅂ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저기 오오 뭐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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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ời 휙 휙 아 저 아 이루 와 다 이루 와 너가 다 와 다 와 다 와 와 너도 와 또 왔냐? 자하는 morality 으, 이렇게 왜 맞아?? 아니 왜, 왜, 왜 왜, 왜, 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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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까지 왜? 아니 어떻게 던졌길래 지금 위까지 씁 아 에너지 없어 지금 침 무탐 아유 뭐야 이거 그렇죠 뭐 모든게 멀티가 재밌죠 멀티가 재밌는데 저번에 멀티 한번 시도했다가 각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여러가지 안되는 여러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제가 어떻게 할수 없더라구요 죽아임마 그래서 다시는 멀티를 안하기도 했어요 에너지 없어여 에너지가 없어요 오케이 에너지 없나? 에너지 없어여 에너지가 없어 저기까지 주 Active 오오오오옥 자고한 반응 날씨에 차가워 으야아ks, 에너지rs 헤 헤 헤 Qu 총내아! 고소권총 이야아 으야, 고생한 보람이있어요 고소권총이라니 버려 파랗냐 도안? 도안인데 이거네? 파랗냐? 아유 진짜 아유 귀찮은데? 귀찮은데? 아 게다가 그것도 그렇고 한번 정비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파랗냐 도안은 뭐야? 아 궁금하잖아 또 아이 나 안하고 싶은데 귀찮은데 궁금하니까 또 해야되잖아 아이 두팔랗님 어서오세요 어 네 네 순간이동 한번 쓰자 순간이동 한번 쓰고 비밀번호요? 왠 비밀번호? 제 방에 지금 비밀번호 들어가있어요? 어? 아아 깜짝 놀랐네 잠깐만 어? 에너지 좀 채우고요 에너지 좀 채우고요 아 과일 먹어서 언제 채우냐 이거 씨 정말 에너지 조금씩 짜죠 맞는거 맞아서 다는거는 순식간인데 이게 잠깐만 어 이게 이게 어 잠시만 고속권 정차 뭐야 아니 데미지가 왜 이거보다 낮아 재장전속도 하고 정확도만 1씩 높고 데미지는 개뿔 개쩍인데? 아니 뭐 이게 뭐야 이게 뭐 그냥 그거 어쩔 수 없네요 파란색이니까 좀 더 좋겠죠 뭐 이거 팔구요 이거 양란 지렛대 권총 다 팔고 쪽쪽을 보겠지 의료상자 학살자의 군용마채트 아 그게 안파냐 손목시계가 손목시계 있으면 헝겁이나 자 어 저 어 어 뭐야 저 마채트에요? 얼마더라? 5천 얼마? 이야 레벨 24인데? 이거 사 이거 괜찮겠는데요? 내가 23이니까 1원만 1원만 더하면 되잖아 야 야 이거 400몇이에요 굉장해 일단 사 일단 사요 일단 사고 또 없어질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어 그 수제 수제 마채트 버리고 일단 사 아 버리는게 아니라 팔아야지 아 수제가 아니라 이거 감전성 마채트 팔고 어글도 미리 해놓고요 고전압 고전압 도안 고전압으로 잠깐만 그전에 얼마나 들어가냐 이거 7 업그레이드 비용이 네 마지막까지 안되네 아, 저게 그 업그레이드가 안되는게 아니라 이게 수리가 100%가 안되면 업그레이드를 못해요 수리가 100%가 안되면 업그레이드를 못해 일단 창고가서 여기거든요 접착제 흠 돈도 이제 얼마 없네 흠 한번 돌아야죠 아, 샴펜도 다이아를 바꾸러 가야되긴 한데요 하죠 샴펜이 여섯병인가 네병인가 있을텐데 손목시계가 일단 있어야 되는데 손목시계 손목시계 아, 손목시계가 있어야 정말 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 아, 나중이면 별 그게 없어요 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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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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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만대로 되면 좋지 근데 그게 내만대로 안되 잠깐만 퀘스트는 어 샴페인 이걸 바꿔 놓고야 순간이동 한번 쓰자 헝 헝 헝 여기 언제 거기까지 이동하고 있어 헝 courtyardnel 세개 밖에 없네? 세개 밖에 없었네? 재기랄 세개밖에 없었군요 오! 좀비 노가다요? 그런거 필요없어요 그냥 하다보면 다 돼 워낙 좀비가 많아야지 괴존 형님 어서오세요 좀비가 워낙 많아야지 레벨업 노가다를 할 필요가 없는게 솔직히 레벨업 노가다 제가 진짜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알려드린게 있죠 제가 저번에 알려드린거 있죠 그거하면 레벨업 노가다 할 필요없이 시작하자마자 레벨 50까지 그냥 찍어요 시작하자마자 레벨 50까지 그냥 찍기 때문에 꼼수 이용하면 손목시기가 정말 안파는구나 갱이요? 예 싸웠죠 창고쪽에서 가는게 빠른거야? 야 손목시기 파냐? 안파는군요 그렇지만 화염병을 지금 만들 수 있어요 화염병 화염병 어? 왜 화염병을 못 만들지? 아 술이 없네 술술술술 술래나 아니요 못 얻었어요 비용 50골드가 들어가는데 아 50.. 50골드랬 50달러 대원은 안 만들어요 뭐 쓰기가 되게 짜증나가지고 대원은 잘못 던지잖아요? 잘못 던지면 한방에 그냥 훅 날라가 내가 훅 날라가요 그 파 그 그 뭐야 후폭풍 때문에 폭풍 때문에 날라가기 때문에 차에서 떨어져 그것 때문에 안해요 창고에서 가깝네 아 대우요? 나 저거 그건 줄 알았어 그 접착식 테이프에 대우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거 들어가네 나중에야 이제 몇 번 쓸 데가 있구나 저 정글 같은 데서 근데 뭐 괜찮네 뭐 무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뭔가 쓸쓸하다 쓸쓸쓸쓸 어디서 오는 소리가 그렇게 들냐 오지마 나 올라갈꺼야 오지마 오지마 어 저기로 가야되는데 너무 잠깐만요 여기로 못가 여기서 못가나? 괜히 올라왔나? 끝 참 가스통이나 갖고 가야겠다 오잠만잠만잠만 밑에 있는거 같은데 아이 고개를 아유 짜증나 야 여기로 여기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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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멧 쓰면 다야 인마 어? 헬멧 쓰면 다냐고 지금 총 도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총알 도안 게다가 지금 내가 업그레이드를 내가 이걸 잘못했어 기술을 잘못 찍었어 생존을 먼저 갔어야 되는데 지금 전투를 먼저 가가지고 얘는 전투를 별 필요가 없거든요 소종 있어요 나중에 가면 음..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자 여기 막 반대편으로 누고 있는거 같애 네 너희들 많지 나 야 다 일로와 어 뭐야 뭐야 나 맞아 왜 아 칼 변진거구나 어 와라와라 그래 그래 야 너도와 일로와 일로와 아유 많다 야 야 너희들 왜 오다니까 야 몰라 야 야 거기 비키 야 왜 비켜봐 야야야야 내가 저거 쏴야지 아유야 아 가스톡 못 쏘게 하면 어떡해 아유 오케이 이건 뭐야 아유 이 행어잖아 한번 이듬니까 기력이 확 빠지네 그 후 아우아 우야우야 쓰아아아아아 진짜 한번 잘못 걸리면 그냥 맞다가 미친듯이 맞다가 죽어 뭐 먹을거 없나 먹을거? 순간선택이 아주 그냥 정말 중요해요 재속은거 같은데? 오오오오! 와아.. 나 진짜 이씨 총목치게 하나 얻었어 야 좋아요 두 번 많이 내려다 자 내려가자 애들 다 죽었겠지? 나오자마아 아이고 아이고 아아 진짜 이씨 와아 그만 와라 나쁜 놈들아 네네들만 사는 나두 좀 살고 살자 이씨 여신님 어서오세요 아 오지지마라 어어? 와아 나이씨 이 아줌모들 진짜 아이고 진짜 아아 아아 나 진짜 아 달리지 못하니까 짜증났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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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어떻게 가야 되지? 너무 많은데 이 지역은 아니 뭐야 얘 또 오우 어 저 위로 올라가야될거같은데 여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위로 올라가야되는데 와 애들 막 미친데서와 와 달려오는거봐 아주 그냥 미쳤어 미쳤어 애들이 아 무기만 조금만 내 조금만 기다려 이런말하면 내가 무기 대빵 대왕 대왕 좋은거 쓴다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가는게 있을텐데 아 이렇게 해서 갈수있구나 저거 안내하는 길로 못가요 저거 아무 쌀쌀김끼가 없어 저렇게 가면 몇번 가봐서 아는데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이쪽으로 가야되는데 반대편이야? 안내한대로 가면musму dizer 와우 오오오오오오오! 오우야야야야 그만 와라! 우워오오!! 어..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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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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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가까이 진짜 양쪽에서 진짜 왜그러냐 양쪽에서 나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 우와아 캣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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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시작하자마자 왜이래 또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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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레벨 오 됐어 야아 다 죽었어 이씨 니들 다 죽었어 내가 이씨 덤벼 야 아 뭐 그렇게 덤벼할게 아니네 얘들 한방에 다 죽을줄 알았는데 오 에너지 에너지다 진짜 엄청 좋진 않네 아 그만 좀 와 여기 뭐 하나씩 하나씩 벗기면 엑셀런스도 아니고 이씨 한명씩 또 오네 저거 야 야 낙작대기는 뭐야 이거 아 어 뭐야 폭대른데요 이정면 폭대르지 와 여기까지 오기가 왜이렇게 어렵냐 나쁜 놈들아 가까이 오지마 이씨 혼자 떨어지고 난리를 쳐라 그냥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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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덤벼 덤벼 어어? 아 덤비지마 덤비지마 이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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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가야되는데 아 일로 이러면서 가야되구나 야 왜 못가버려 아 이거 또 낫다고 못가는거야? 아니 이런 현실성이 있는게임같으니라구 현실성이 아주 그냥 쩔어요 아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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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땜는거야 너 어디서 나왔어? 아니 왜 어디서 나왔어 얘네 또 하하 하하 아 이정으로 못가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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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위에 있네 이 떨어지면 애들도 으아아아아악 가면서 달려도 되네 으아아아아아아아 아 저기 올라가는 데가 있네? 으아아아아아 여기 겁나게 올거 같은데? 아 여기 여기 갇혔구나? 어어어어어어 어어? 죽어 인마 아 나 에너지도 없어 빨리 올라가x4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오오오오오오오 얘네들! 쟤네들 뭐야 야 너희네들 먹을거좀 가지고 있어야 제발 오오오 나 죽겠다 죽겠다 나와 나와 빨리 아이 오케이 멀고 멀고 제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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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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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쓸 수가 없어요! 총알이 없어서! 총알이 없어서 쓸 수가 없어요. 한 발 있는데 뭐. 그마저나 에너지가 없는데? 그마저나 에너지가 없는데? 아... 누가 있는데 쟤?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가 부족해 에너지! 에너지가 없는데? 어? 여기도 에너지네? 어? 여기도 에너지? 에너지? 아... 쓰네 에너지 에너지 아... 에너지가 지금... 바닥이라 지금 미쳐버리겠네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엄청 데미지 들러는 되지 않네? 아 여기다 팔에 하나 더하는 뭐지? 에너지? 레코드? 다했어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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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야아아아... 아니 진짜.. 내가 도ctor.. 내가 어떤 걸.. 그 어떤 걸 알고.. 나는.. 예.. 나는.. 나는.. 나는 눈이 불가능..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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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안돼! 오오! 안돼! 우와! 아 진짜 이런거 진짜 오! 또 떨어졌어! 아 다시! 아 다일수가 없으니 아 나 진짜 미치겠네 미치겠어 사방에서 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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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올라가! 아 쟤네들 정말 싫다! 다 끝난거 같으냐고 지금 내가 먹을게 어디있다고 이씨 다해볼게요! provided 에너지이유 의읍 어엏헤헤헤헤헺 야 쟤 폭탄있다 이들아 에게! 와 파워가 세게 세구나 확실히 확실히 파워가 세게 세네요 근데 막 애들을 한두방에 죽일만큼은 아니고 파워가 세게 세네 아이 그놈의 피라나도 많이 뭔지 보고싶어서 어? 먹을꺼다 특별스낵이 가장 많이 사는거 같애 특별스낵 특별한 스낵이라 그래요 아 맞나요? 펄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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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차 위로 올라가 차 위로 올라가 에게! 야 다 와봐 와봐 다 와봐 야 니도 다와 일로와릴로와 이삭 야 다와 오셨어요? 감염자 자식들아 아 그 집 암대로야 이 이상해 이리 오라고 감염자 자식들아 내가 진정한 진정한 뭔지 보여줄게 진정한 내 카보이 이 거짓말 파우고 이야아아아아아아아 죽어라아 패드가 문제에요 패드가 아니라 이게 창모드가 문제에요 창모드 그게 창모드가 문제에요 이게 방 혼자 하면은 안그래요 혼자 하면은 패드 잘되거든요 방송키고 뭐 창모드하고 그러면은 이게 안 돼요 시작모드도 잘되는데 방송키고 하면 안돼 겁나 이상하더라구요 야씨 너때문에 내가 몇번을 죽을줄알아? 예예 피라나의 도안이 뭐야 피라나의 도안이 뭔데 도대체 피라나의 도안이 아이씨 뭐야 대형 해모 해모에 무겁게 해주는거잖아 절대 하지마요 여러분들 저거 보상도 개떡같네 둥기로 하느냐 도안이 체스 다 했지? 자, 텔레포트 한 번 하구요 가브리에 레모, 나 그거 쓴 적이 없어가지고 좋나? 초코바 초코바 사왔어요 그래서? 기다려봐 수리하구요 와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제 99%밖에 안돼 한 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음.. 이거 팔구요 이제 대형의 뭐.. 부엌 칼? 일단 부엌 칼은 냅두고 아 잠만 권총? 나 지금.. 오케이 단발소총 이거 그냥 팔아버릴까? 그냥 저거 팔죠 그냥 단발소총 뭐 쓸데가 없어요 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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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뀌었네? 바꼈어요 지금 바꼈어요 지금 손목시계 손목시계 수리비가 장난 아니죠 아 나이씨 진짜 길어먹게 손목시계 안파는군요 근데 이거 왜 다 넣었냐면 그거 하나 만들려고 놔두는건데 달려봐라 좀 아이씨 답답해 죽겠다 야 너 파냐? 손목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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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나올게 나왔어요 손목시계 아싸 아싸라 비야 뿅뿅 사사사사사 손목시계 몇개나 샀냐 제가 한 20개만 있으면 되는데 헝검은 많아요 지금 헝검은 많아요 지금 여기도 있어요 겜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더 나 Chair 점점폭탄 맞아요 점점폭탄 우웰 여기서 역시 즐거우 수 없어 sandy 이것도 사장님 다 States 주소 다 팔아가지고 수리해야돼 다 주소 다 팔아가지고 아 에너지 에너지도 많이 먹구요 팔아 어..잠깐만 어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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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제대 정말? 그게 뭐지? 수리 아 100%가 안돼 참 이상하나봐 한번 깨먹어야 될거같애 깨먹을때까지 써야지 100%가 될거같애 한 두개만 만들자 일단 이야 점착폭탄 이거에요 이거에요 이거 표백제 전성 강력 이거에요 이거 애들 웬만한 애들 한방에 죽일수있어요 이렇게 휙 던지면은 뻥 터져요 이거 돈이 되나? 어그레이드 비용이 천월만에 한 번정도 업그레이드 할까? 한 번정도 업그레이드 할까? 아직 이게 전기총 만드는 그게 아마 여기 이 편에 안나올거에요 가자 고고고고 야 됐어요 됐어요 하나 더 만들까? 하나 더 만들자 에에에에에 하나 더 만들어 하나 더 만들어요 여기에 그 폭탄재료가 다 있기때문에 에너지도 일단 다 먹어야되고 에너지도 안먹었네 여기있죠 여기있죠 평범한 칼 좋아요 세개에에 폭발성 칼 세개에에 에너지 다 먹구요 아니요 지금 이제 두개는 기억나는데 권총탄약이 어디서 없는지 기억이 안나네 권총탄이 어디서 없더라 권총탄이 어디서 없더라 일단 가죠 화염병도 몇개 더 만들고 아홉개에에 오케이 고우 권총탄약이 그냥 하다보면 나오는걸로 아는데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권총탄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거 같아요 하다보면 나오는걸로 알고 있어요 산탄총하고 그런건 서브캐스트로 나와가지고 산탄총하고 그 기관총 그거는 서브캐스트로 나오죠 아 잠시만요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이렇게 시간이 또 이런거 해 또 이런거 해 음 음 음 음 음 음 clip